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.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틸과 함께 볼게요! 핫도그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주먹밥 베이비에 박물은 너무 좋아요 너무 찼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계란에 박물을 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게 좀 더 맛있어요 계란에 박물을 먹으면 약간 좀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한국국토정보공사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